오늘 이렇게 30까지 가미해서 한 번 넣어봤습니다 깊습니다 뚫어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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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30까지 가미해서 오늘도 또 담궈 해봅니다 이게 이빨이 황절이 졌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담갔어요 일부 지금 담고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쁜데 다 가라앉으니까 볼드만 좋은데 볼드만 이렇게 또 진생소스 3도 들어갑니다 이게 4L짜리입니다 4L 143호 143호 4L 83cm짜리 5!! 줄임根 1 16 15 10 13 15 15 15 사냥삼 씨앗, 띨, 사냥삼 당근주입니다. 사냥삼 씨앗, 띨, 사냥삼 씨앗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